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일 전, 일주일 전부터 엄청 물어보는 게 있는데 무신사 코트 어떠냐고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진짜 진짜 많이 물어봐서 무신사 코트 어떤지 잠깐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태까지 저 한 번도 안 봤고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 그만큼 생생하게 요거를 살만한지 안 살만한지 한번 보는 시간 무신사 스탠다드 상품 캐시미어 블랜드 오버사이즈 싱글 코트 가격대가 너무 회산데? 이거 말이 되냐? 129,000원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되지 이렇게? 우레 캐시 10% 섞인 거네 근데 여러분들 하나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게 캐시미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캐시미어는 아니거든? 캐시미어도 다 등급이 있어서 아마 이거는 제가 이 무신사 코트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만원 40만원 이미 가격대에 판매하는 원단이랑 지금 이 12만원이잖아요? 이거 단가랑 이런 거 맞추려면은 무조건 원단 퀄리티가 조금 나쁠 수밖에 없어 진짜 싸다 캐시미어 블랜드 제가 봤을 때 근데 무신사 스탠다드 옷을 두 번 세 번 사보긴 했거든? 근데 그냥 학생분들이라던가 20대 초중반 분들 사기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퀄리티가 괜찮을 거 같거든? 캐시미어 10% 섞여서 조금 보들보들할 거 같고 이거 너무 혜자다 근데 129,000원이면 거의 시즌 오프 가격이거든 시즌 오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도 될 거 같은데? 디자인을 보자면 기본이죠? 기본 3버튼 오버사이즈 싱글 코트에다가 여기 포켓 달려있고요 뒤에 트임 있고 검정 원단 포켓 있고 그냥 무난해 안감에도 포켓 이렇게 달려있고 그냥 무난해요 마감도 그냥 깔끔하거든? 119,000원 싫어? 이건 왜 더 싸? 아 이거는 이거는 캐시미어가 아니다 캐시미어와 섞인 게 만원 더 비싸고 캐시미어가 안 섞인 거는 119,000원이네요 119,000원인데 이것도 진짜 싸긴 한 거거든? 야 이거 좀 가격 파괴다 거의 이거 그거 아닙니까? 보세 사이트들 다 죽어라 이 말 아닙니까? 이정도면 거의 다 보세도 다 찍어 누를 거 같은데 퀄리티랑 가격 대비? 어 진짜 괜찮아 보여요 진짜 진짜 괜찮아 보여 제 그냥 뇌피셜인데 무신사가 자체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무신사를 토대로 유통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걸 다 뺀 거 같아 원래 막 이런 사이트 같은데 업로드 하려면 막 수수료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 이 정도까지 사이트가 떼가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걸 그냥 확 줄이고 박리담의 식으로 간 거 같고 이거는 그냥 진짜 학생분들이 기본 코트 없는 분들은 무조건 굽니다 너무 괜찮은데? 세미오버핏에다가 작년에 나왔던 그런 무신사 스탠다드 코트가 한 15만원에서 10만원 중후반까지 갔는데 이거는 리얼 개꿀입니다 정가도 너무 싸고 이거는 그냥 사도 좋을 거 같은데? 이거 제가 리얼 개꿀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영상이 좀 재밌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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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